선사교회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클래식 공연인 선사클래식 산책을 열었습니다. 피아노의 변신은 무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엔 피아니스트 하명주, 이은옥, 오르가니스트 이홍이 등이 군호의 아베마리아와 슈베르트의 송어 등을 연주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4명의 피아니스트가 2대의 피아노를 협조하는 등 색다른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교회 음악에서부터 나온 그런 음악입니다. 이런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또 진정한 가치를 함께 누리는 그런 기쁨들 이것은 교회가 이 시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사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 예배당을 개방하고 클래식 정기연주회를 여는 등 문화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